현대바이오 2022년 7월 27일 대비 약 8.45% 상승한 가격입니다. 52주 최고가는 2021년 9월 29일 36,600원 52주 최저가는 2021년 11월 8일만 8,450원입니다. 52주간 거래량은 2021년 11월 30일 1,935만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22년 8월 9일 22만건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현대바이오의 주가는 지난 1년 전에 비해 약 마이너스 4.64% 하락하였습니다. 지난 한 달간 개인은 22만주를 순매도 하였고 기관은 4만주를 순매도 외국인은 26만주를 순매수 하였습니다. 외국인은 2022년 8월 11일 가장 많은 16만주를 순매수 하였고 2022년 8월 22일 가장 많은 18만주를 순매도 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외국인 지분율은 약 4.06%에서 약 4.22%로 증가하였으며 최고 지분율은 2022년 3월 3일 약 6.4% 최저 지분율은 2022년 6월 8일 약 2.33%입니다. 최근 4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매출액은 약 92억원이며 2015년 406억 대비 약 마이너스 77.28% 감소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약 마이너스 97억원으로 2015년 13억 대비 약 마이너스 820.57% 감소하였으며 영업이익률은 약 마이너스 105.72%입니다. 순이익은 약 마이너스 200억원으로 2015년 7억 대비 약 마이너스 2918.99% 감소하였으며 순이익률은 약 마이너스 216.97%입니다. 현대바이오의 주가 수익 비율은 약 마이너스 60.4배이며 지난 2016년 마이너스 19.9배에 비해 약 마이너스 203.53% 감소하였습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은 약 19.67배이며 지난 2016년 8.82배에 비해 약 123.1% 증가하였습니다. ROA는 마이너스 24.9% ROE는 마이너스 32.57%입니다. 현대바이오의 시가총액은 1조 2,197억원으로 상장사 기준 214위, 코스닥 종목 기준 38위,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기준 10위입니다. 매출액은 92억 4,149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2,187위, 코스닥 종목 기준 1,380위,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기준 78위입니다.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97억 7,005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2,094위, 코스닥 종목 기준 1,340위,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기준 74위입니다. 순이익은 마이너스 200억 5,108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2,132위, 코스닥 종목 기준 1,367위,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기준 74위입니다. 지난 3년간 현대바이오는 두 번의 큰 추세 전환이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 2회의 추세 전환은 2020년 3월 26일부터 2021년 4월 15일까지 상승 추세, 2021년 4월 15일부터 현재까지 하락 추세입니다. 통계적으로 1년 중 3월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 예측되며, 11월에 가장 낮은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단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 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되며, 장기간의 예측 주가도 현재가 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해